오늘 1인 미디어는 신천미 경무당에서 시작합니다. 박수! 딱 1인 미디어는 이쪽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역시 우리 신천미가 한 사람이 하나씩 들렁 동시에 던져야 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이야, 좋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누나 누나 마나 이거 처음이란 거 알지? 아이씨!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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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누나 누나 춤을 춰야 돼! 셋! 뭐야! 아이씨! 파이팅! 셋! 오오오오! 파이팅!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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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둘, 셋! 아이고, 뒤쪽,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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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이가이가이가! 딱쪽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 아이가이가! 사실은 무슨 일이 없잖아! 아이가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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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이씨, 한번 보자, 이제. 다시 봅시다. 옅쨰! 개! 개! 하나, 둘, 셋! 오야! 오야! 오, 오, 오! 셋! 번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야! 하나, 둘, 셋, 넷! 셋! 하나, 둘, 셋, 넷! 셋! 해민! 막지! 막지! 네, 대로! 아이씨! 아이씨! 개! 개! 하늘 팀 선! 하늘 팀 2승! 하늘 팀 2승! 파이팅! 하늘 팀 2승! 파이팅! 파이팅! 5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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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단 해보나 재민학과! 네! 네! 실내 입대 많이 하지 말고 파토치기도 하고 이런 놀이도 하고 평양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신댓말씀!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네! 우리 신천지 경교단! 파이팅! 파이팅!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